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구미생물학연구실에서 미생물과 지구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신민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볼 텐데 제 강연 제목을 제가 화성에서 화석찾기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물고기 화석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사실 저건 좀 과장한 거고요. 화성에서 화석찾기는 그냥 한번 라임을 맞춰보려고 제목을 저렇게 정해본 거고 사실 화성에서 저희가 생물의 흔적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형태의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강연의 목표가 지구 밖 환경에서 생명이 있는지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생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여기 보면 토끼가 한 마리 나왔고요. 저희 이 강연에서는 저희가 이 토끼를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토끼는 우리가 쉽게 생명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겠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저희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대상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잡하지만 규칙을 지닌 구조,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 성전과 번식,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 유전물질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진과 이 특징을 보면은 생명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정의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보면은 토네이도 아니면 광물과 같은 물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도 주변 물질과 반응을 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또 허가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반응을 해서 성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물과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바이러스, 라이거 같은 생명체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생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들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조건 하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생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과연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고자 할 때 화성인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생명체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성 입장에서 생명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지구 시스템, 지구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권, 수권, 그리고 기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권역과 같은 경우에는 물성도 다르고 서로 다른 공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생물권인데 생물권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식, 지권, 수권, 기권에 섞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물이 될 텐데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사실 지구 전체를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양쪽으로 봤을 때 생물권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 말고 다음으로 중요한 물질을 생각해보면 유기물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유기물의 가장 중요한 원소가 탄소죠. 탄소 같은 경우에 생물권에 포함된 탄소가 약 10에 18승그램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얼만가 확인을 해보면 퇴적암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생물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양으로 봤을 때 생물권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생물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답이 아마 저희가 찾고자 하는 생명의 정의와 맞닿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토끼가 나왔고요. 토끼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뭘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먹고 숨쉬고 그런 일을 가장 열심히 할 겁니다. 호흡이 토끼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에 해당이 될 거고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건 유기물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식이 될 거고 유기물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하는 거죠. 에너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기물과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이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운동도 하고 번식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반응, 산소와 유기물이 이용돼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반응은 사실 토끼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긴 합니다. 그냥 유기물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CO2로 산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토끼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중간에 이렇게 에너지 턱이 하나 크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상상을 해보면 청량불을 켤 때 쉽게 불을 붙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마찰렬을 가해줘야 불이 붙는 것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과 산소가 반응하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 턱이 굉장히 높아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토끼의 역할은 그러면 뭐냐면 이 턱을 낮춰주는 역할이 토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역할은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탄소와 산소의 순환 속도를 빠르게 가속시켜주는 역할을 토끼가 하고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개념을 통해서 보면 총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토끼만 생물은 아니죠. 이 뒤에 보면 풀도 있습니다. 풀도 생물이고요. 풀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풀은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에너지를 가져와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총매 광총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생명체는 물과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은 적지만 직권, 습권, 기권과 서로 어느 정도 대등한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과연 과거의 지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두 가지 정도 예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의 지구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과거의 지구의 모습이 다른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먼저 약 23억 년 전 경우에는 눈덩어리 지구 빙하기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얼음덩어리로 덮인 시기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호성 생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을 산화시켰고요. 메탄은 굉장히 강한 온실기체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깨지면서 지구가 저렇게 꽁꽁 얼어붙게 된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덜 알려진 예를 들자면 약 18억 년 전쯤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는 바다에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났느냐?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생명체가 아니라 황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생명체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일부 호수에서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지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 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입장에서 행성 입장에서 생명을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환경 구성 요소로서의 생명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매개하는 총매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요. 두 가지 옵션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복제하고 증식해야 됩니다. 저희가 번식이라고 하는 증식 같은 패턴이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더 많은 양의 플럭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복제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실수를 해야 됩니다. 실수를 안 하면 똑같은 총매만 계속 만들어내겠죠. 가끔 실수를 하면 조금 다른 총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지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다채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행성 입장에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구 입장에서 보자면 생물학적인 탄소순환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어떻게 찾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화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성, 현재의 화성, 과연 어떤 생명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액체 상태의 물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풍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가 화성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화성에서 생명탐사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시각을 보아야 되는가 이것도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화성이 생명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거 어느 시점인가의 화성은 적합하지 않았을까 과거의 생명활동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의 생명이 현재의 화성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구와 같은 생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화성에 적합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과거의 화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김영희 교수님 그리고 우주성 교수님 강연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과거의 화성에는 물도 있었고 대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을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구에서도 과거에 살던 생명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화석. 삼엽충이나 공룡화석 박물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제 단순한 생명체를 알아봐야 되는데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화석은 남깁니다. 남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철사 찾았다고 해도 미생물들은 다 사실 생긴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 미생물인지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화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화학적인 화석. 어떤 특정한 생명체만 만들어내는 화학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화학적인 화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저희가 바이오마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희망고문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발견된 운석이고요. 운석인데 그 기원은 화성에 두고 있는 운석입니다. 화성에서 온 운석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여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생명활동과 연관된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었고요. 이 사진을 보면 마디를 지닌 필라멘트 구조가 가운데 보이죠. 미생물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생물의 화석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스케일바를 보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암석학적으로도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근거로서는 이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두 번째로 규칙적인 모양을 지닌 자철석의 미세 결정을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환경에서 이런 게 어디서 관찰되나 확인을 해보니까 미생물 중에 자철석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방향을 잡는 데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만든 결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미생물이 화성에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철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충격을 받았을 때 자철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도 물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기물이 생명기원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유기물은 발견이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 흔적들은 관찰이 됐지만 이 온속에서 명확한 화성의 생명활동의 흔적은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 모두 다 저희가 아까 토끼를 놓고 보자라면 토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흔적이 되겠죠. 그 대사작용 자체의 흔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행성 입장의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보다는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흐름을 찾아서 화성의 생명체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의 생명이 되겠죠. 아까 탄소순환 얘기도 했었고요. 과연 그러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공유원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탄소, 잘 아시는 원소죠?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탄소인데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하나 많습니다. 무게가 다르거든요. 무게가 다르다 보니까 반응 속도 같은 데서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생명활동이랑 연관이 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저희가 봤던 그림입니다. 에너지 변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신 여기서는 가상의 원소 A, B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A, B라는 분자가 A 플러스 B로 쪼개질 때 이런 에너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동위원소가 있다, 무게가 다른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 상태에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무거운 동위원소, 가벼운 동위원소. 지금 넘어야 될 턱의 높이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아마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늠해 보면 무거운 쪽이 턱이 더 높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응은 가벼운 동위원소가 들어갔을 때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 간의 반응 속도 차이가 생기고 분포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동위원소 분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까지 알아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위원소 분포의 차이는 이렇게 물리화학적인 이론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얘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일단 반응이 일어나야 동위원소 분포의 차이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이를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생명이 하는 역할이 저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명은 이 턱의 높이를 낮춰주는 게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턱의 높이를 낮추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넘어갈 수가 있고 여전히 이 턱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무거운 동위원소 쪽의 턱이 가벼운 동위원소 쪽보다 높습니다. 가벼운 동위원소가 더 빨리 넘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위원소 분결 자체는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원리이지만 생명활동으로 인해서 이게 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긴 캐나다에 있는 파빌리온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미생물 퇴적체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얘네들의 동위원소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여기 광합성 작용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시켜서 유기물을 만드는 반응이 있고요. 유기물과 이산화탄소의 동위원소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산화탄소에 13이 더 많이 들어있고 유기물에 12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복잡해서 바로 눈에 들어오진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저를 믿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델타 값 조금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갈수록 가벼운 동위원소가 많다. 무거운 값으로 가면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무거운 동위원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기물에 가벼운 동위원소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까 저희가 단순한 케이스에서 봤던 것처럼 반응이 촉매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배려의 높이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생명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은 대부분 언제나 가벼운 동위원소 조성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암석, 38억 년 된 암석에서도 이러한 기록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저 탄질포유물이 생물기원이다 라고 동위원소 기반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다른 반응을 보면 이번에는 황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미생물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까 계란 썩는 냄새 나는 생물들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도 보면 황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동위원소 34, 가벼운 동위원소 31을 가지고 있는데 설페이트 쪽 반응물 쪽에 무거운 동위원소가 많고 황화수소 쪽 반응산물 쪽에 가벼운 동위원소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것도 35억 년 된 퇴적암에서 관찰을 해보면 황철석이 가벼운 동위원소 값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 값을 가지고 이 반응이 생명에 의해서 매개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화성에서도 놀랍게도 이런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데일 크레이터, 화성에 있는 크레이터 중에 하나인데 화성이 아직 대기도 가지고 있고 물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암석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주변에서 약간의 화성 활동도 일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퇴적암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사가 로버를 보낸 거죠. 퓨러시티 로버를 보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동위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들어가 있었고요. 동위원소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아까 우주성 교수님이 설명한 주상도가 나와 있고 동위원소 값이 표시가 돼 있는데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계란 썩는 냄새 H2S에 해당되는 동위원소 값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설페이트 황산이온의 동위원소 값입니다. 차이가 꽤 나고 설페이드가 가벼운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설명을 하면 화성에서 생명활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해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생명활동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생명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이 그림인데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핵심이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따뜻한 지역, 뜨거운 지역이 있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계속 턱을 넘느니 못 넘느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총매를 제외하고 또 턱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온도를 높이면 또 턱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위원소 분별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동위원소 값의 차이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반응들을 더 붙여서 아까 그 값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성에서 명확하게 동위원소든 화석이든 생명활동을 지칭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될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 지질학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 드레서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황철석의 동위원소 값을 설명드렸지만 여기도 열수 환경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수, 온도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생물에 의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광물학적으로, 퇴적학적으로 봤을 때 동위원소 연구가 된 광물 자체가 저온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일 크리에이터도 지질학자들이 가서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이런 증거를 찾아내서 생명활동의 근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조금 더 정밀한 분석도 한 가지 가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 아까 얘기할 때 32와 34 두 개만 얘기했는데 사실 동위원소가 두 개는 아니라 네 개거든요. 네 개니까 다른 동위원소들을 더 분석을 하면 데이터의 차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늘리면 생명활동과 아닌 일반적인 화학반응을 더 정밀하게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이런 분석을 하려면 좀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실험실에 있는 장비인데 이 게스탱크가 한 사람 어깨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보의 사진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하나 집어넣고 더 실을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지금 화성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은 샘플을 다시 한국이 아니라 지구로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는 별로 안 드리고 애매한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언제 등장했는가에 대한 연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수긍하는 건 약 35억 년쯤 되는데 최근에는 약 40억 년 정도까지 올라가는 논문도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까지 연대가 높이 올라가는 게 과연 인류가 지구 밖의 생명을 탐구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면 40억 년 된 화석이 나타났다. 단 5억 년 만에 화석 기록을 남빌만한 생명체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만 마련이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5억 년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생명체들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 밖에서 와서 지구에서 진화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지구 밖에 어딘가 생명체의 씨앗이 되는 다른 생명체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느 가능성을 생각을 하던 지구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분석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 세대에서는 그런 발견을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연을 듣고 계시는 다음 세대 과학자들분들께서 그런 발견을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